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저입니다. 다음은 2024년 5월 20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호주에서 인사드려서 매우 반가우면 호주 출신인 저에 대한 질문보다는 손흥민에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은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을 떠나서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나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질문에 대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고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제 생각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맹화력을 발판 3화 프리미어리그 5위를 확정시킨 토트넘은 뉴캐슬과의 친선전을 위해 셰필드와의 경기가 끝난 후 호주 멜버른으로 떠난 상황인데요. 호주 출신으로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의 간판 스타인 손흥민은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매체와의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지 매체와의 질문이 이어지던 중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외신들에 크게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셰필드와의 경기를 끝으로 올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영국 축구 분석가들은 한 시즌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시즌 손흥민이 달성한 기록과 함께 이적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캐슬의 전설적인 공격수로 불리우는 앨런 시어로는 올 시즌 손흥민이 달성한 엄적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맨시티와의 14라운드 원전 경기에서 환상적인 득점을 성공하며 해리 케인이 달성하지 못한 기록을 손흥민이 기록했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손흥민의 득점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원정에서 기록한 50번째 득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홈에서 통산 50번째 득점과 원정에서 50번째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어시스트 역시 50개 이상 기록하며 토트넘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토트넘의 슈퍼스타로 불리던 해리 케인은 어시스트를 4일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메뉴로 이적한 에릭센은 6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홈 득점과 원정 득점을 더해야지 간신히 51골을 기록한 수치를 생각해볼. 그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50클럽은 토트넘에서 최초이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7번째 선수의 위치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텐텐클럽까지 달성한 손흥민은 텐텐클럽을 3회 이상 기록한 선수가 되었고 이러한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32년 역사상 단 6명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 손흥민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고 공통점으로 나온 이야기는 손흥민의 기량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7개의 득점과 10개의 도움으로 올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러한 손흥민의 맹활약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클럽 감독의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프를 떠나지만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는 슬롭 감독의 레이더망에 손흥민이 포착되었고 다음 시즌 트래블 우승을 원하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손흥민의 영입전에 뛰어들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승컵을 원하는 유캐슬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막대한 주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볼 때 손흥민의 선택지는 다양할 것이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호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해줬습니다. 오랜만에 호주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동안 가장 많이 의지했고 최고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손흥민과 함께 인사를 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경험적으로 참고해볼 때 내 소식보다는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임과 동시에 다수의 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을 생각하면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토트넘의 감독의 부임이 있었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존재가 필수적이었고 때문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으로 개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토트넘의 캡틴으로 낙점할 수밖에 없었고 시즌 초반 손흥민을 중심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는 막강한 우승 경쟁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손흥민을 지원해줄 자원들이 부족했고 손흥민의 득점을 살려줄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했지만 구단에서 제시한 재정적 조건에 이견으로 중원 보강을 실패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우리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손흥민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손흥민에게 질 좋은 패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새로운 영입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깨닫고 나서 손흥민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득점력을 지닌 손흥민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손흥민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구단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많은 팀들이 손흥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막기 전부터 손흥민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와 함께 일을 해보니 축구에 대한 태도와 팀원들을 위하는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다수의 감독들이 손흥민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프리미어 리그 최상위 레벨의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수준 높은 선수들의 영입은 필수입니다. 최고의 선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말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바라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것들을 구단에서 충족시킬 수 없다면 선수의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의 이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복잡 미묘한 생각 때문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참고해본다면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레비 회장의 구단 운영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줬어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과 같은 슈퍼스타의 영입이 토트넘에 필요해 보여 손흥민의 득점력을 도와줄 수 있는 레벨이 높은 선수가 영입되어만 토트넘은 우승을 노릴 수 있고 손흥민 역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의 실력에 맞는 높은 수준의 주급이 주어져야만 하고 손흥민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낮은 주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손흥민을 빅클럽들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생각해 과연 짠돌이로 불리는 레비 회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손흥민이 토트넘에 없었더라면 리그 5위를 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어 일부 팬들은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서 많이 걱정했지만 손흥민은 그러한 걱정을 잠재워줬다고 생각해 그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개인적인 커리어는 모두 발성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우승 프로필을 들어 올리는 것이야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